네 오늘은 지적법 마무리 할 겁니다 지금은 축척변경 할 거거든요 축척변경은 우리 요약집 페이지 39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39페이지에 축척변경이 나오죠 작년에 지적법 12개 중에 3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3문제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시험에 낼 게 너무 많아요 내기 편한 날짜라든가 절차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작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뭘 또 이렇게 안 중요한데 자꾸 내냐 나는 공부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만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생각에도 이건 실제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이걸 꼭 알아야 되냐 싶은 생각이 들지만 작년 시험에 많이 나왔으면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별의별 불만들이 다 있죠 다 접어버리시고 아무 생각 없이 외우셔야 됩니다 뭐 다른 수가 없어요 외워야 됩니다 축척변경 첫 번째로 외울게요 우리 지적법에 축척이 몇 개 있어요? 축척이 7개 있어요 7개 다 외우셔야 돼요 제일 기본은 1200이요 이거 외우셔야죠? 여기서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600분이에요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곤란해요 지금 분수니까 나누기 2 하면 2400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면 구구단을 외우세요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임야도에서는 딱 두 개만 씁니다 임야도에서는 3000분의 1과 또 6000분의 1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5개 축척에다가 2개 축척 추가 새로 생긴 축척이 500분의 1과 또 1000분의 1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지적도에서는 7개 축척을 다 씁니다 7개입니다 그 다음에 임야도에서는 2개를 써요 그래서 이 지적법에 나와 있는 법정 축척은 7개가 다입니다 이거 좀 꺼도 되죠? 자 7개 이거 축척을 시험 문제에 몇 번 출제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3000 있어요? 3000 있어요? 2000 있어요? 1500 있어요? 없어요 1200 있어요? 네 1200 있죠? 1000 있어요? 네 4000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문서니까 망정이지 시험장 가셔서 바로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걸 딱 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축척 7개 있어요 자 이 축척 변해요? 네 변해요 자 변하면 올라가요 내려가요 둘 다예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자 내려가는 건 없어요? 네 무조건 올라가요? 네 자 요거 큰 축척 작은 축척 작은 축척 작은 축척 분수 분수 자 6000분이면 작은 축척이고 요거는 큰 축척 그래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자 정밀도를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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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 지적도만 해요? 네 자 축척 변경은 임야도에서는 안 해요? 네 자 소관청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걸 말한다 자 지적도 임야도 네 지적도요 자 임야도 X라고 책에 썼던 기억이 있어요? 네 임야도 X라고 썼던 거 자 확인하고 갑시다 자 우리 교재 앞으로 쭉 가셔서 페이지 아마 8페이지 네 가보세요 자 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요약집 8페이지 맨 밑에 가보시면 자 요약집 8페이지 맨 밑에 가보시면 7번에서 축척 변경이 있어요 자 거기 누가 임야도 X라고 썼나요? 네 썼어요 그죠? 자 지적도에서 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안 썼으면 그날 안 온 거니까 지금 쓰면 됩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자 축척이 변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6천분의 1에서 자 6백분의 1로 변한다 그러면 10배 커지는 거죠 10배 10배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6천분의 1이다 그럼 토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자 1cm 2cm 자 도면상 1cm는 실제로 몇 cm? 도면상 1cm면 실제로는? 6천cm예요 자 6천cm 몇 미터? 60m 그래서 요게 60m라는 뜻이죠 그럼 2cm면? 120m 몇 미터? 120m 120m 굉장히 지금 곤란해 하신 분들 지금 계세요 그죠? 1cm가 60m면 2cm는 120m 그죠? 자 그럼 요기 포괄하는 전체 면적은? 면적 뭐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지금 계산이 되고 있죠 그죠? 하여튼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그죠? 그래서 직사각형이면 곱해가지고 면적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정밀도 높지 않죠 어쨌든 계산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 정밀도 높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좋겠어요? 기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기계? 면적을? 면적을 어떻게 해? 측정해?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어떻게? 면적 측정기? 뭔가 앞에 빠졌는데 두 글자가? 전자 면적 측정 기 자 한번 외운 적 있어요? 좀 내무치고 자 전자 면적 측정 기 외우세요 전자 면적 측정 기 미술시간 수학시간 미술시간 그림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림에 자 도회 지적에서 전자 면적 측정기 그거 가지고 면적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딱 직사각형일 때 정사각형일 때나 곱해서 대충 나오지 애매할 때가 있죠 그래서 기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면 이 도면을 자 좀 크게 그려보자 10배 그려 10배 10배 그럼 600분의 1이죠 1cm가 몇 cm가 돼요? 10cm 2cm는 20cm 되겠죠? 그래서 크게 그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렇게 오는 거 자 이렇게는 안 갑니다 여기로 오는 거 여기로 오는 것만 하는 거죠 이게 축첩 변경이에요 자 축첩 변경은 지도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점 점 점 점 이 점의 이름은 경계점 자 이 경계점을 경계점을 실제 표지를 새로 설치해요 자 경계점 표지를 이렇게 생긴 자 경계점 표지라는 걸 갖다가 실제 설치해요 설치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뭘 한다? 측량한다 자 측량하면 뭐가 나오죠? 면적이 나오죠 면적을 하나씩 하나씩 써요 면적을 하나씩 토지 하나씩 토지 하나씩 토지 하나마다 지번이 있어 자 토지 하나마다 1번지 2번지 지번이 있겠죠? 자 지번 별로 자 지번 별로 자 지번 별로 조서를 써요 조서를 써가지고 자 원래 면적이 있었겠죠? 원래 면적하고 자 세로 측량한 면적이 또 나오겠죠? 그거 풀었어요? 마이너스요? 풀 수도 있고 마이너스 도 있고 이거를 증감면적 자 증감면적 자 이걸 하나씩 다 계산했죠? 하나씩 다 썼겠지? 어디다 썼어요? 지번 별 조서에 쓴다고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냐? 자 작년에 요거를 물어봤어요 여기다 빵구를 들어가서 이게 뭐 들어가냐? 하나씩 하나씩 측량해가지고 면적 증감 나오면 하나씩 하나씩 어디다 쓴다? 지번 별 조서에 쓴다 이걸 토지이동현황조사서라고 했어요 틀린 거예요 자 지번 별 조서에다가 자 뭐가 들어간다? 증감면적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좋아해 싫어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러면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어떻게? 돈을 뺏어 자 슬픈 애들한테는 돈을 줘 자 그게 뭐예요? 청산금 청산금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 절차 때문에 하는 게 축첩변경 자 결론은 축첩변경 절차는 돈 때문에 한다 보시면 돼요 돈 때문에 자 청산금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이걸 실험은 못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 축첩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자 소유자가 신청할 때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자기 혼자 할 게 아니니까 다른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자 동의 얼마나? 3분의 2 이상 동의 자 요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들고 자 신청을 누구한테 가죠? 소관청 소관청한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신청이 없어서 자 소관청이 알아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직권도 됩니다 자 직권으로 할 때도 동의선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동의 있어야 됩니다 자 신청할 때는 동의서 첨부해서 신청하고 직권으로 할 때도 소관청이 동의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관청 친구들 있죠? 자 소관청 친구들 뭐예요? 위원회 자 위원회 자 축첩변경 위원회 자 소관청 친구들 몇 명? 5명에서 10명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5명에서 15명으로 나왔습니다 자 5명에서 10명 자 5인에서 10인에 자 소관청 친구들이죠? 자 우리 동네 소관청 누구죠? 김포시장 자 김포시장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네 못하네 공부 잘하네 자 또 돈 많은 애 없는 애 돈 많은 애 그래서 책에다가 돈 많은 애 뭐라고 썼어요? 자 도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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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잘하네는 전문 지식 가진자 전문 지식 가진자 그렇죠? 공부 안하고 전문 지식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공부 잘하네 돈 많은 애는 뭘 사요? 땅을 사요 땅을 사요 그래서 도지 소유자 그래서 책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토지 소유자 중 지역 사정의 정통한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 가진자 그렇죠? 자 둘이 붙으면 누가 더 세? 돈 많은 애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들어가게 돼 있다 됐죠? 자 10명의 2분의 1 몇 명? 5명이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의 소유자가 5명이 안 되면 전원다 위원으로 넣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위원에 쭉 앉혀놓고 회의를 한다고 보니까 소관청을 보니까 제일 이쁜 애 하나 있어 걔 뭐 시켜? 위원장에서 법에는 자 위원장은 위원 중에 소관청이 지명한다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 중에 위원장을 뽑아줍니다 그럼 위원에서 하는 일이 뭐죠? 위원에서 뭐예요? 위원에서 뭐예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위원에는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죠 위원회 뭐 한다? 회의한다 자 회의가 끝날 게 아니라 땅땅땅 그러겠죠? 뭐예요? 의결을 해 자 이거를 멋있게 얘기하면 심의의결기관이다 이렇게 해요 자 심의의결기관이니까 원칙적으로 위원회는 실제 나가서 조사는 잘 안 해요 앉아서 이제 회의만 하게 돼 있죠 자 회의에서 의결해서 그럼 뭐가 나와요? 의결서 자 이 의결서를 들고 소관청 어디로 가요? 시의도지사한테 갑니다 자 시의도지사한테 가서 뭐 해달라? 승인해달라 여기는 승인 신청을 합니다 자 승인 신청은 누가 누구한테? 소관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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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에 자 축첩 변경 신청은 누가 누구한테? 소유자가 소관청이 있기에 자 신청인지 승인 신청인지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신청할 때 뭐 낸다? 동의서 승인 신청할 때 뭐 낸다? 동의서 플러스 의결서 됐죠? 자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문제 내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 신청과 승인 신청을 섞어가지고 뭐 첨부하는지 가지고 장난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됐죠? 자 그럼 우리 요약지 페이지 3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요약지 페이지 자 38페이지 보시면 팁 있어요? 자 요약지 페이지 38페이지 팁에 보시면 축첩 변경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게 자 3분의 2상 동의서 그 다음에 승인 신청은 소관청이 시도사에게 3분의 2 동의서 플러스 의결서 됐죠? 자 문장이 너무 좋은데요 자 아직 한 번도 안 났어 이거 아직 안 났어 지금 기초 문제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예상 문제로 써있는 거 나올 거다 라고 지금 찝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낼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이요 바로 옆에 꼭 보세요 9개 있죠? 꼭 보세요 9개 중에 1번 2번 자 1번 2번이요 1번 2번 자 1번에 보시면 축첩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축첩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서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왜 틀렸어요? 2분의 1 틀렸죠?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보세요 자 똑같이 놨습니다 축첩 변경을 신청한 소유자는 축첩 변경사를 적은 신청서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여기까지 맞아요 문제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도지사에게 승인신청 틀렸죠? 자 시도지사한테 승인신청은 누가 해야 돼? 소관청이에요 소관청 그렇죠? 완전히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장난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위에 축첩 변경에 제가 기출 표시해놨는데요 27회에서부터 33회까지 빠짐없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축첩 변경 중에서가 아니라 문제 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안 내면 12문제를 못 내요 이걸 여기서 계속 내는 거예요 12문제 낼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역법에서 그래서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12문제 내야 되기 때문에 축첩 변경은 문제 낼 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9페이지로 갑니다 자 39페이지 맨 위에 자 소관청 직권 또는 소유자 신청으로 축첩 변경이 되는 거고요 옆에 축첩 변경 사위를 보세요 1필지 규모가 작아서 곤란한다 그렇죠 옆에다가 누가 정밀성이라고 썼어요 안 썼으면 쓰시고 정밀성이 너무 낮은 거예요 정밀성을 높여서 도면을 다시 그리자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동일 집원 부여 지역 내에 다른 축첩의 지속도가 있다 그러면 옆에다가 누가 통일성 썼나요 통일성 통일성이 너무 낮다 너무 축첩이 여러 가지가 있다 헷갈린다 하나로 맞추자 이런 거죠 혹시 모르니까 그 밖에 하고 하나 더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축첩 변경이 이뤄지고요 자 고민이 2번으로 내려가죠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 다음에 축첩 변경위원회 의결 그 다음에 실사 승인 자 이게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이 동의고 두 번째가 의결 자 세 번째 승인 들어갑니다 승인 동의서 의결서가 있어야 승인 신청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조사 승인 받는 거 세 가지 반지축 반지축 자 반출하고 지번 변경하고 축첩 변경 자 이때 시조사 승인을 받습니다 이 외에 다른 승인은 없어요 장관 승인 다 없었어요 자 시조사 승인만 이렇게 남아있죠 자 그 옆에 보시면 다음의 경우에는 축첩 변경위원회 의결 수사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자 축첩 변경이 되긴 되는데 동네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합병 하려고 한 필지 바꾼대 합병 하려는데 자 축첩이 다른 경우 합병 못하잖아요 그래서 합병 때문에 한 필지만 좀 바꾼대 그럴 때는 의결이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됐대 그러면 이제 넓은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 축첩만 살짝 바꾸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도 의결 승인은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외되는 경우 또 합병 때문에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정식 축첩 변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좀 약식으로 면적만 새로 좀 알아보는 그런 경우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3번 보세요 자 시행공고 있죠 시행공고 며칠 이상 20일 이상 자 거기 승인 시도사 승인하고 3번 시행공고 사이에다가 누가 지체 없이 하라고 썼나요 자 안 썼으면 지금 쓰세요 자 시도사 승인 있죠 자 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동의 그 다음에 의결 자 승인 나왔죠 자 승인 나오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시행공고 자 시행공고 자 시행공고 잘 보세요 시행공고 며칠 이상 20일 이상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공고를 했으면 며칠은 해야 된다 20일은 해야 된다 20일은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공고 1로부터 자 30일 이내 자 공고 1로부터 30일 이내 자 뭐하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누가 설치해요 소유자나 또는 점유자가 설치하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소관청이 설치한다 OX X 자 거기다 쓰세요 소관청 X라고 쓰세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자 소관청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자 이따가 오후에 시험 볼 때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어떻게 알았지 네 나와요 소관청 설치하면 틀립니다 자 소유자나 점유자가 경계점 표지를 자 언제까지 설치해야 돼요 시행공고 1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행공고 1로부터 30일 이내 자 자기가 현재 점유하는 경계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현재 점유하는 경계에 내 땅 여기까지 라고 점유하는 경계에 그럼 이 점유한 경계를 넓게 하고 싶어요? 좁게 하고 싶어? 넓게 하고 싶죠? 그럼 설치를 밀어서 설치해? 땡겨서 설치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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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옆에 땅은 어떻게 해? 걔도 밀어 자 걔랑 나랑 서로 밀다 만나면 어떻게 돼? 싸워 언제까지? 자 30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을 때까지 써면 안 되니까 30일 범위 내에서 자 니들끼리 결판을 내라 그래서 설치를 하게 만드는 거죠 경계점 표지 설치해요 자 이 문장 가지고는요 문제 답관이 되게 많아요 제일 쉬운 게 뭘 것 같아요? 30일 자 30일을 뭐 20일 15일 뭐 바꿀 수 있겠죠? 뭐 한 달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문제를 열리는요 30일을 제대로 줘요 30일을 제대로 줘요 자 그리고 나서 뭘 바꾸냐 소유자 점유자를 소관자로 바꾸는 거야 그렇죠? 그럼 30일 보고 반갑잖아 그러니까 누가 설치하는지 놓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는 30일도 주고 소유자 점유자도 줘요 근데 이걸 또 장난을 칠 때 점유자는 이렇게 냅니다 점유자가 점유자가 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점유자가 점유자가 현재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OX 점유하는 토지에서 이걸 다 바꾸는 거야 이제 자 그럼 이제 머리가 빙빙빙 도는 거지 이것도 알고 이것도 왔는데 이건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을 낼 때 하나의 문장에 고칠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게 있고 못 고치는 것들이 있어요 못 고치는 것들은 그대로 나가는데요 자 걸칠 수 있는 게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잖아요 무조건 말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문제집도 있고 오후 문제도 있고 오늘 프린트도 있고 계속 연습할 거예요 이 문장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장례 칠 거 제일 많아요 누가 설치한다? 소유자나 점유자가 현재 소유하는 경계예요? 현재 점유하는 경계에 대해서 며칠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상급도 안 돼요 이 날부터 30일 이내니까 됐죠? 여기는 20일 이상이고 이거는 30일 이내입니다 이거 이해 되시죠? 그러면 경계점 표지가 설치됐어 이 표지가 설치됐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게 측량을 해야 돼요 측량 됐죠? 이거 측량을 소관청이 하게 돼 있습니다 측량은 뭐가 나오죠? 면적에 나오죠 면적을 하나하나 써 하나하나 하나하나 뭐? 지번별로 조서를 쓴다 지번별 조서 이 멘트 외우셔야 돼요 이제 교재 봅시다 39페이지에 39페이지 4번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경계점 표지 의무 설치라고 써 있죠? 거기다가 누가 현재 점유하는 경계라고 썼나요? 안 썼으면 지금 쓰세요 현재 점유하는 경계 현재 저면 경계에다가 시행 공걸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경계점 표지 이거 소관청 X라고 썼죠? 소관청을 설치한다면 틀립니다 그럼 5번으로 내려가요 5번 경계점 표지 4를 기준으로 측량합니다 측량은 뭐가 나와요? 면적, 경계, 좌표가 결정되어 있죠 그런데 지번은 지번은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하는 거 도시개발 방식이 본번 붙이는 방식이 있었어요 이거 중요한 거 3개 있죠? 지축행 지축행은 도시개발 방식으로 지번을 본번으로 붙인다고 했습니다 이 지번은 측량을 할 필요가 없죠 측량을 해서 면적 경계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죠 6번 지번별 조서 6번 지번별 조서 지번별 조서에 뭘 써요? 증감면적을 쓰는 거죠 변동상을 쓴다 증감면적이에요 현재 공부상 면적과 측량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상 그 변동상 그 변동상 그 변동상에도 뭘 써요? 증감면적 이거를 지번별 조서에 쓴단 말이죠 다시다시 지번별 조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번지는 A 건데 원래는 200제곱미터였었는데 300이 됐다 그럼 얼마가 플러스 된 거예요? 100이 플러스 된 거죠? 11번지는 B가 소유자인데 400제곱미터였었는데 이게 350이 됐다 얼마 마이너스? 50마이너스 증감면적 이거를 지번별로 썼다고요 지번별로 그렇죠? 그러면 A한테는 돈을 줘야 돼? 뺏어야 돼? 줘야 돼? 뺏어야 돼? 뺏어야죠 B한테는 돈을 줘야 되죠 얼마 줘요? 50만원? 얘는 100만원? 땅값이 다 똑같아요? 다르지? 달라요 예를 들어서 10번지는 1제곱미터에 5만원 11번지는 1제곱미터에 만원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청산금 얼마? 이거 청산금 얼마? 50만원 500만원은 소관청이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거 50만원 소관청이 줘야 돼요 그럼 소관청 얼마 남겨?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됐어요? 500만원 받고 50만원 줬잖아요 얼마 남겨? 450만원 그럼 누가 먹어? 그 소관청 지자체가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동네 소유자가 딱 둘밖에 없대 둘이 만나서 술 한 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해 너 얼마 내? 500만원 내는데 너 얼마 어디 50만원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하고 싶겠어요? 그 동네 소유자가 딱 둘이라면 여유하지 말자 이럴 수 있잖아 할 수 있죠? 자 이럴 때 전원이 합의를 하면 청산을 안 할 수도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땅값이 중요해 땅값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만원이고 이게 500만원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확 또 달라지죠? 땅값 엄청 중요하지 이 땅값 누가 열정해? 땅값 누가 열정해? 네? 자 굉장히 곤란한 문제는 어디로 보나요? 위원회 자 위원회에서 조사해요? 위원회는 뭐 하는데요? 회의하는데 회의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조사해야 돼? 소관청 소관청이 조사해서 위원회로 보내 그래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땅값을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결정되면 이 증간면적이 어떻게 한다? 곱한다 곱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럼 다시 교재 봅니다 자 우리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자 40페이지 맨 위에 자 40페이지 맨에 7번에 청산금 처리라고 돼 있어요 측량 전후 면적이 허용 면적 이하 이하 그렇죠? 얼마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자 이하이거나 아니면 전원이 합의했대 이건 소유자 전원이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 3분의 2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소유자 전원이 합의라면 청산금 산출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바로 옆에 참고 있습니다 참고 필지별 증간면적 곱하기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 X가 아니라 곱하기예요 제가 그 위치 잡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다고 얘기했죠? 딱 이 곱하기 그 X로 또 착각할까 봐 가운데 딱 박아놓고 편집자한테 몇 번 박고 났어요 딱 가운데다 박아라 자기들도 애로가 있대 그러면서 그래서 좀 찜찜해가지고 밑에다가 썼어요 곱하요 청산금을 산정해서 썼습니다 곱하기 곱하기 자 바로 옆에 보시면 청산금 산정 보세요 누가 조사해요? 소관청이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 1제곱미터에 몇 번 짓는 1제곱미터에 5만원이다 이런 거 정하는 거예요 자 가격 이거 땅값은 올라요 내려요 땅값은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쌀 때 시행공글 현재 기준 되죠? 자 기준점 언제다? 시행공글 시행공글 현재 기준으로 자 가격을 조사합니다 자 조사를 누가 한다? 소관청 자 그리고 결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위원회로 보내게 돼 있다 됐죠? 그래서 결정이 났어요 자 결정이 나서 곱해봤죠? 곱해보니까 막 500만원 50만원 나왔어 그럼 이거 비밀이에요? 공고에요? 공고 자 며칠 이상? 15일 이상 공고합니다 자 청산금 결정 공고는 15일 이상이에요 다시 자 청산금 결정 공고는 여기 보세요 자 15일 이상 15일 이상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나씩 알려줘야 되겠죠? 너 돈 내야 된다 너는 받아야 된다 하나씩 알려주는 거 자 그게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자 20일 이내 너 돈 내라 뭐라 그래? 너 돈 내라 너 돈 내라 나쁘고지 너 돈 내 이게 나쁘고지예요 자 돈 받아가세요 수령통지 그죠? 자 만약에 여러분한테 돈 받아가세요 50만원 그럼 뭐라 그래? 됐어? 네? 돈 받아가세요 50만원 그럼 어떻게 이신청 해야지 이신청 그죠? 자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네 1개월이네 자 1개월이네 이신청 어디로 갈까? 소관처라 소관처 소관처 곤란하겠죠? 곤란하면 어디로 보내? 위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신청은 1개월 그럼 위원회 가서 또 1개월 됐죠? 자 근데 이신청도 안 하고 이신청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자 돈을 내야 되겠지 자 돈 받아야 되겠지 자 얼마 받아요? 50만원 받겠죠? 그렇죠? 언제까지? 6개월 6개월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6개월이에요 6개월 됐죠? 자 다시 교재 보세요 자 40페이지 자 15일 이상하고 20일이네 보이시고요 그 밑에 납부 및 수령을 보세요 자 납부는 소유자가 소관청한테 화살표가 돼 있어요 자 소유자는 납부고지를 했어? 받았어? 받았어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네 납부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소관청이 우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소관청은 통지했어요? 받았어요? 소관청이 통지를 했지 그럼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우리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꺼내는 사람 기준으로 받은 날 한 날을 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돈은 6개월이내에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자 그 밑에 고지 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관청에 이 신청합니다 자 이걸 위원회에 이 신청한다면 또 안 돼요 자 소관청에 이 신청하면 소관청이 다시 위원회를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또 1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외우실 때 6611 자 6개월 6개월 1개월 1개월 이렇게 보세요 자 6611이죠 작년에 11이 시험에 나왔어요 1개월 1개월 시험에 나왔어요 자 주급받고 돈이 남았어 그럼 누가 먹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먹어요 자 돈이 남으면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그 밑으로 8번 보세요 자 8번 보시면 축첩변경 확정공고 자 확정공고 다 끝난 거죠? 네 확정공고 언제 한다? 그냥 지치없이 그러지 마시고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면 지치없이 자 돈 문제가 끝나야지 확정공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 지급이 완료했다 돈 다 털었다 그러면 지치없이 확정공고를 한 거고 자 확정공고 했으면 이때 토지 이동된 걸로 본다 본다 자 원래 토지 이동은요 그 밑에 9번에 지적공부가 작성돼야 돼 등록을 해야 돼 그래야 토지 이동되는 건데 이거는 조금 땡겨서 자 확정공고만 되면 다 된 걸로 치자 라고 간주기 전수인 거예요 간주기죠 그리고 이제 원칙제로 9번에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그리고 등기소에다가도 얘기해 줘야 되겠죠 면접받기 땅하면서 등기 촉탁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자 축첩변경 위원회가 있어요 자 위원회 몇 명? 5명에서 10명 이내고요 자 그 중에 소유자가 세다 그랬죠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랬죠 자 그 동네 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그 전원 전부 다 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고요 자 그 중에 제일 예쁜 사람은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소유자 또 전문 지식 가진자 외울 수 있죠 소유자 또는 전문 지식 가진자 중에 소관청이 위촉한다라고 했어요 자 축첩변경 위원회는 회의를 한다라고 했어요 회의 자 소관청이 곤란한 것들 회의예요 소관청이 곤란한 게 뭘까 제일 곤란한 건 처음에 이거 할까 말까 할 때 할까 말까 계획 세울 때 그 다음에 곤란한 건 시작했으니까 제일 문제는 돈 돈 돈 청산금 결정 이의신청 이거 관련된 것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 밖에 소관청이 부의한 상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할까 말까 계획 세워야죠 그 다음에 돈 문제 계산하면 청산금 결정해야죠 청산금 결정하면 이의신청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또 모르니까 소관청이 또 맡기는 사항들 이렇게 하면 네 가지가 딱 떨어져요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할까 말까 하고 계획 세우고 돈 문제 계산하고 이의신청 받아주고 그 밖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결정하려면 과반 출석 과반 찬성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똑같은 규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관련 문제집을 보면서 뭘 가지고 장난치냐 봅시다 자 문제집 들어가 보죠 자 문제집은 94페이지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뭐 지혜를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려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출제자들이 어디를 가지고 장난치냐를 예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장난치면 이걸 피해가야 되겠다 이런 걸 노려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순진하게 뭐 지혜를 뭐 지식을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맞춰낼 것이냐 출제자들하고 머리싸움 해가지고 이겨낼 것이냐 그걸 연구하셔야 돼요 절대로 무슨 정통파로 공부하던 이딴 소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러다 망했잖아요 고시 떨어지고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린 무조건 문제예요 문제 출제자가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이거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뭔가 순진하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출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타겟이 뭘 것 같아요 출제한 사람들이 딱 타겟을 잡는 대상이 누구일 것 같아요 기본서 열심히 보는 사람들 그냥 딱 타겟이에요 어설프게 알고 있거든 순진해 또 그러니까 걸믄 걸려 그냥 걸믄 걸려 무조건 걸리게 되세요 어설프게 하니까 제일 짜증나는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답만 외운 사람들 아주 짜증나 답만 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답을 맞추거든 아주 짜증나 미워 미워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해갈까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낼 때 기본서만 어설프게 한 두 번 읽은 사람들 아주 그냥 속아넘기기 딱 좋아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거든 항상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기본서 열심히 읽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여기서 걱정이 되지 그동안 내던 스타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문제를 내면 어떻게 될까 그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 걸 맞출 생각하면 안 돼 제발 그걸 버린다고 생각해야 돼 그런 거 맞추려고 머리 굴리면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 다 버려도 한 70정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항상 출제한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한 70정까지 맞춰주게 돼 있어요 그 이상은 틀리라고 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출문제 중에서 소수 몇 문제는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틀리라고 낸 거고 다시 나올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목매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도 계속 나올 것들이 있어 걔네들만 추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적중해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특히 지적법은요 피해 갈 게 없어요 거의 정해져 있어 그거 뭐 외우면 돼 근데 정식으로 외운 사람도 어떻게 해? 거기서 또 뒤통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앞으로 공부할 때 정식으로 근본 이념을 차근차근 세우고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 어떻게 하면 답을 외우냐? 이거 이후로 가셔야 돼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문제를 이렇게 바꿔낼 것이냐? 문제가 어디를 바꿀 것이냐? 그걸 찾아내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집 보세요 94페이지 94페이지 대표 유형 보세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옳은 것을 박스에 보시면 축적변경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해요? 맞죠? 제일 친한 친구 있었죠? 니은 축적변경 위원회는 5명, 10명 맞아요? 5명 이상 10명이요 위원이고 위원회 3분의 2상을 소유자라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죠 3분의 1 어서 봤어요 동의, 동의 맨 처음 할까 말까 할 때 동의 그때 동의선은 3분의 2고요 위원회는 2분의 1이 소유자예요 그렇죠? 하나 더 소유자 전원합의 있었는데 소유자 전원합의가 있어야 뭘 안 해? 청산을 알 수 있지 전원합의 있어야 그랬더니 네, 그럼 어떡해 전원합의가 있어야 청산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어 청산하지 말자 그러려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맨 처음 축적변경 할까 말까 계획서 할 때 동의선은 3분의 2고 위원회 소유자는 2분의 1이고 그렇죠? 소유자 3번 나왔어요 3번 차에서 3분의 2가 틀렸고요 이 경우 축적변경 시행적 소유자가 5명 이하 밑줄 5명 이하예요 5명 이하이면 그 전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질문에 시험이 엄청 나왔어요 5명, 10명도 내기 쉽지 3분의 1, 2분의 1도 내기 쉽지 5명 이하이면 좋지 뭐 문제 내기 너무 많잖아요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거 요즘은 그 다음에 D급 보세요 위원은 해당 축적변경 시행지역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부자예요? 부자, 부자 그죠? 그 다음에 지적에 관한 전무지 가진 사람 전문가 공부 잘하네 공부 잘하네 중에서 소관청이 위촉한다 맞죠? 여기서 막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여기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오늘 맨 마지막에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에서 장관 친구들 중에 대학 교수들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학식과 경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전문지식 아니면 토지 소유자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 일시장소 안건 일시장소 안건 언제 어디서 뭔 얘기할 거야 언제 어디서 뭔 얘기할 거야 뭐여? 라고 적어도 몇을 줘야 돼? 5일 줘야 돼 그래서 10일이 아니라 5일 주면 돼 5일 5일 전까지 서면 통지입니다 서면 통지 이거는 저하고 하는 모든 위원회가 다 똑같아요 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적변경위원회 다 위원회 모두 위원회가 전부 다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5일은 줘야지 준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반대할 애들도 자 됐고요 넘겨보시면 26번 있습니다 26번 자 26번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지적소 관청구 축적변경을 하려면 축적변경시행적 소유자의 동의를 얼마 받아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자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승인을 받죠? 누구 승인? 시도의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축적변경시행적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간을 부서고 며칠이내? 30일이내 자 30일이내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자 누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 직접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됐어요 자 27번 더 볼까요? 27번 공간정보 구축관리법령상 자 소관청이 지체 없이 시행공구를 해야 되는 경우로 오른 것은? 자 시행공구 언제예요? 시행공 언제예요? 시조의사 승인을 받으면 지척시 자 지척시 시행공구라는 거죠 그럼 확정공구는 언제예요? 확정공구 확정공구 자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면 지척시 확정공구 하는 거예요 확정공구 그 확정공구 언제 하냐가 시험이 나왔어요 확정공구 자 그 다음은 시행공구 언제 하냐가 나올 차례니까 그럼 시행공구 언제 한다? 그냥 지척시 그러면 안 되고 자 시조의사 승인이 있으면 지척시 시행공구 하는 거예요 27번의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2번 됐죠? 자 28번으로 갑니다 28번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확정공구 언제 하냐라고 해서 정답이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면 지척시 이게 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기출문제니까 예상문제니까 그럼 시행공구 언제 하냐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승인을 받으면 지척시 그랬죠 지척시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는데요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요 공부할 시간은 모두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넉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꼭 그런 말씀하시면 구구절절 개인의 사정을 다 말씀하십니다 굳이 저는 듣고 싶지 않는데 집안에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고 이러면서 개인 사정 얘기한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기출과정만 들으면 될까요? 기출과정만 들으면 될까요? 7, 8월 달에 새로운 이론을 강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럼 있다 그래야 돼요? 없다 그래야 돼요? 제가 있다 그래야 돼요? 없다 그래야 돼요? 없다 그래야 돼요? 있다 그래야 돼요? 지금 27번 문제가 기출문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 그랬지 기출문제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확정공고가 언제 하나 나왔다니까 그거는 기출과정에 했겠지 물론 기억은 안 내겠지만 했어요 그럼 이번에 뭘 얘기한 거예요? 시행공고지 아니야? 예상문제가 가능까지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예상문제 과정에 지금 지난주 지난주 동안에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7, 8월 강의를 들을까요? 5, 10월 강의를 들을까요? 다 들을지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머리도 나쁘고 학원도 멀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근데 올해 꼭 합격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과정은 전에 드렸던 기출 테마 30선이라고 특강 교재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최근 기출문제 다 모아놨으니까 그거 그냥 넘기시고 차라리 7, 8, 90이 더 중요해요 7, 8, 90 과정이 더 중요하고 여기서 못 따라가겠다고 과거 과정으로 3, 4월 과정 1, 2월 과정으로 돌아가겠다는 바보 짓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현장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7, 8, 90을 놓쳐버리고 내가 기출 과정 3, 4월 과정 1, 2월 과정을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나만의 세계로 들어가야지 나만의 세계로 들어가서 시간 가는 걸 놓쳐요 7, 8, 90이 얼마나 빨리 갔는데 그걸 놓치고 천천히 기본서를 보고 있다 망한 거예요 출제자가 제일 노리는 게 뭐라고 했어요 기본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노린다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7, 8, 90이 아무것도 몰라도 답을 외우는 거야 답을 외우고 이렇게 나오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맞추면 실정 가서 몰라도 봐 답을 맞춰와 몰라도 모르는데 맨날 보던 거네 그럼 답 찍어보면 맞았대 어떻게 맞췄는지 잘 모르겠는데 맞았대 그게 지금 우리 마지막 최종 목표인 거예요 절대로 차근차근해서 이론을 정리하겠다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차근차근 이론 정리하려면 제가 계산상 공시법만 3년 걸려요 그럼 공시법만 3년 해보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냥 붕 떠있고 무슨 사상 누각처럼 붕 떠있고 잘 모르겠지만 답은 대충 보인다 이게 우리 목표예요 지금 7, 8, 90이 넉 달 동안 그리고 합격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기억 안 나와 원래 그런 거예요 합격하시고 사무실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봐 아무도 몰라 다 그래 다 그래 그런데 또 그런 데도 또 이렇게 사무실 잘하고 계세요 거기서 필요한 공부를 또 하거든 또 거기서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공부하는 거고 지금은 일단 답을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날짜 외워야 되고 그러면 지금 27번 예상문제 지금 해드린 거예요 지금 28번 넘어가요 28번 28번 가로느끼 요즘에 가로느끼가 잘 나온다니까 첫 번째 점 보시면 축첩변경 시행지역에 시행공고가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현재 점유하는 경계 느낌 따가세요? 현재 점유하는 경계 그러면 누가 표지를 설치해요? 소유자 또는 점유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표지를 설치합니다 며칠 동안 싸운다고 했어요? 30일 동안 싸운다고 했죠 그래서 30일 이내에 설치를 하게 돼 있죠 두 번째 점 보시면 소관청은 제75조 사항에 따라 청산금 결정은 공간 날로부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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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이내?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통제는 20일 이내에요 거기 납부고지 밑줄 수령통제 밑줄 납부고지 수령통제는 20일 이내 납부는 몇 개월? 6개월 지급은 6개월 납부 지급은 6개월이에요 납부고지 수령통제는 20일 이내 납부고지와 납부는 다른 거예요 납부고지는 돈 내라고 알려주는 거고 납부고지를 받으면 6개월에는 내는 거고 구별 잘 하세요 납부고지와 수령통제는 20일 이내 납부는 6개월 지급도 6개월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6개월 이의신청은 1개월 1개월 이의신청은 1개월 1개월 그래서 6611 6611 20, 30, 15, 20, 6611이에요 20, 30, 15, 20, 6611 20일 이상 30일이내 15일 이상 20일이내 6개월 6개월 1개월 1개월 이게 끝이에요 20, 30, 15, 20, 6611 됐어요 20, 30, 15, 20, 6611 다시 배출판 보세요 이건 구조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행공고는 20일 2 상 30일 이내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20일 이내 20에서 시작해서 20에서 끝나요 그럼 30을 둘러내면 15고 20, 30, 15, 20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림 잘 보세요 이상, 이내 이상, 이내 됐잖아요 20, 30, 15, 20이에요 그리고 나서 6611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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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6개월 지급 6개월 이신청 1개월 1개월 납부 고지 수령 통지는 20일이내 납부 고지 수령 통지는 20일이내 납부는 6개월 지급도 6개월 이신청은 1개월 1개월 됐죠 그래서 6611 끝났어요 그래서 20, 30, 15, 20 6611 그러면 가볍게 지치없이 나오면 돼 지치없이 지치없이 확정공고 확정공고 또 지치없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등기소에 촉탁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확정공고 났다라고 하면 앞뒤가 다 지치없이 그렇죠 시행공고는 여기가 지치없이 승인을 받으면 지치없이 시행공고 날짜 이걸로 끝내야 돼요 20, 30, 15, 20 6611 시행공고 앞에 지치없이 확정공고는 앞뒤로 다 지치없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날짜 축첩편정 날짜 이걸로 끝내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시면 31번 보세요 30번도 볼까요 30번 30번의 가로는 이렇게 나왔네요 30번 30번 가로에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30번의 박스에 소관청은 0, 75조 제사항에 따라 청산금 결정 공고 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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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이내 청산금 공고 자체는 15일 이상이죠 거기 가로에 이내라고 돼있죠 이내면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통지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20일 이내 됐죠 자 두번째 청산금 납부고지를 받았어 받았으면 돈 납부해야지 납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지 내야지 내야지 6개월 자 세번째 점 보세요 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 자 누가 했어요 소관청이 통지를 했지 소관청이 지급해야지 그럼 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하는 거예요 소관청 입장에서 한 날 한 날 그 다음에 네번째 납부고지가 되거나 수령통지 된 청산금의 2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자 소관청이 2신정합니다 그럼 소관청은 곤란하죠 곤란을 어디로 보내 위원회로 보내야 돼요 거기서 또 1개월이에요 1개월 그래서 6611 6611 자 31번 갑니다 31번 31번 1번 자 필지별 증간면적이 허용무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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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하지 않기로 전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일 때 이럴 때는 청산하지 아니한다 이내하고 전원합이 두 번째 31번 2번 2번이죠 청산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 된다 맞죠 납부는 돈 직접 내는 거 6개월이에요 3번 지급받을 자가 행방물명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해 거부하면 어떻게 해 공탁 공탁 법원 공탁서에 맡기고 나서 청소 찾아가라 난 줬다 이 말이에요 난 줬다 공탁 4번 납부고지 수령통지단 청산금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통지단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축적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왜 틀렸어요 납부고지 수령통지단 한 날이에요 받은 날 받은 날 위원회에 이의신청이요 소관청에 이의신청이요 소관청 두 군데가 틀렸지 두 군데가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 수령통지를 받은 날 어쨌든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소관청에 이의신청합니다 소관청은 위원회로 넘기게 돼있죠 두 군데가 틀리게 돼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틀리게 만들어놓은 걸 직접 봐야 됩니다 기본서에는 옳은 말만 써있잖아요 이게 제가 답답한 게 옳은 집만 보면 마음이 편해 옳은 집만 보면 근데 시험 문제는요 무조건 속아 속아 그럼 시험 문제를 대변하면 뭘 봐야 돼요 틀린 지문을 만들어야 돼요 틀린 지문 그걸 봐야 돼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강사 입장에서 문제를 만들잖아요 자료를 만들잖아요 옳은 집만 모여있는 거 만드는 거 하고 틀린 지문 모여있는 거 만드는 거 뭐가 자료 만들기 힘들겠어 틀린 거 만들기 훨씬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틀리면 안 되냐 완전히 어이없게 틀리게 하면 안 되거든 시험에 맞는 정도의 틀리게를 만들어야 돼 엄청 힘들어요 옳은 지문으로만 자료 구성하는 거 엄청 쉬워요 그냥 법정으로 딱 때려두면 돼 그냥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기엔 뭐가 더 힘들어 틀린 거 엄청 힘들지 짜증만 난다고 짜증 난다고 그렇죠 근데 공부가 될까 안 될까 되겠지 옳은 지문을 읽으면 기분이 어때 편하네 편하네 공부가 될까 안 될까 뭐 적당히 되겠지 뭐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편할수록 공부는 덜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까다롭고 짜증 날수록 공부가 되는 거야 연구가 돼 틀린 지문 어디를 건드냐 를 자꾸 연구해 보셔야 돼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이게 시험 수준의 패턴이 있어요 이 정도로 건든다는 수준이 있어요 너무 과한 것들은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딱 기출문제 수준으로 건드는 부분 그것들을 외우셔야 돼 아 이렇게 건드는구나 진짜 어이없지만 한 날 받은 날 바꿔두면 잘 안 보여요 누구한테 이의신청하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 지금 연습시켜 드린 거예요 자 만약에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어떻게 해 청산금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어떻게 해 네 증수하죠 증수 증수 받아가려면 안 받아가면 공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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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31번에 5번이 증수할 수 있다 보이세요 안 내면 어떻게 한다 증수할 수 있다 안 받아가면 공타 간다 공타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맞고 4번이 지금 틀린 겁니다 넘겨보시면 32번 문제가 남는다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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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소관청이 청산을 할 때 축첩 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공백한 금액을 정해야 된다 맞아요 이 경우 소관청은 언제 기준 땅값은 올라야 되래요 올린다고 했죠 그래서 제1사 할 때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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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를 기준으로 지번별 제공백한 금액을 미리 조사합니다 몇 번째는 1정부터는 얼마다 5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거를 미리 조사합니다 누가 소관청이 조사해 조사해서 어디로 보낸다 위원회 제출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두 번째 소관청은 청산금 산정을 했을 때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 결정됐다고 공고하죠 청산금 결정 공고 며칠 이상 15일 이상 일반인한테 다 공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 너 돈 내라 너 돈 받아가라 이건 며칠이네 20일이네 돈 내라 받아가라 이거 하나하나 알려주는 건 20일이네 개별적으로 운 좋은 애는 다음날 바로 받을 거고 제일 늦어도 20일 안 되면 받겠지 개별적으로 세 번째 청산금 산정 결과 증거대 면적과 합계 감세 면적의 합계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돈이 남았으면 누가 먹어요 지정자치단체가 먹는다리지 돈이 모질러면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34번으로 가볼까요 34번 34번에 1번 보시면 소관청은 축첩 변경 시행 기간 중에 지적 공고 정리와 경계 보험 중량은 원칙적으로 정지입니다 정지 축첩 변경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꾸 이거 써라 저거 써라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일시 정지입니다 확정 공고 할 때까지 두 번째 소관청은 축첩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수사 승인을 얻어서 시행할 수 있다 맞죠? 의결을 거치고 승인을 얻고 3번 빈번한 토지 이동으로 일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 작은 축적으로는 중량 성과 결정이나 정리가 곤란하다 그럼 정밀도를 높여야 되겠지 정밀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을 정의해서 축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죠 4번 축첩 변경 시행 지역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다 맞아요 현재 점유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누가 설치해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한다 이걸 소관청에서 설치한다면 틀린다고 했어요 5번 합병하고자 한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 동네 다 바꾸는 게 아니라 합병하려는 그 한 필지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의결이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됐거나 합병에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정식적인 축첩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 승인은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그럼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을까요? 프린트에 자 이번 주 문제 1번만 한번 풀어보시고 조금 쉬었다 계속 갈게요